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5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서 건물 고층부에 대한 실종자 수색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사고수습대책본부는 사고 9일째인 오늘 22층 이상 고층부 가운데 비교적 안전이 확보된 구간을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견과 내시경 카메라, 영상탐지기 등을 동원해 실종자의 흔적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위태롭게 서 있는 대형 크레인도 쇠줄로 고정시키는 작업이 끝나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안정성 검토를 거쳐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현대 아이파크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서구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현대산업개발 서울본사와 광주서구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본사에서 신축아파트공사와 안전계약 관련 서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정사고 원인은 콘크리트 양생 불량과 39층 임시 지지대 동발이 미설치 등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며 경찰은 책임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8일 연속으로 3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어제 광주는 227명, 전남은 154명 등 모두 381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일 322명으로 처음으로 300명대를 돌파한 데 이어 8일 연속으로 300명 이상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미크론 검출률이 7, 80%를 넘어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는 10대 미만과 요양병원과 시설 등 고령층이 주로 생활하는 곳에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여순 사건 피해 신고 접수와 사실 조사를 앞두고 전문 인력과 사무실 배치는 물론 유족회와의 협력 방안 모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여순 사건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으로 3년 동안 피해 신고와 진상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여순 사건 여수 유족회가 있는 막마 경기장에 피해 신고 접수처와 사실 조사반 사무실을 마련하고 오늘 현파 측과 함께 유족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여순 사건 피해자와 유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1년 동안 시군에 마련된 피해 신고 접수처와 읍면동 민원실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시민광주위원회 광주본부가 출범식을 갖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해찬 상임고문과 이영석 광주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은 대선이 채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의 선택과 결집이 중요해졌다며 모든 역량을 발휘해 제4기 민주정부를 창출하자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150억 원 초대형 FA 계약을 한 나성범 선수가 입단식을 가졌습니다. 나성범 선수는 장정석 단장과 김중국 감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입단식에서 선수들과 하나가 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기아의 12번째 우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 선수는 NC 때부터 쓰던 등번호 47번을 배정받았는데 중장리포에 목말랐던 기아 타이거즈 타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페퍼 저축은행 여자 배구단이 70일 만에 승리를 챙기며 17연패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페퍼 저축은행은 어제 광주에서 열린 IBK 기업은행과의 경계에서 엘리자벳의 23득점 활약에 힘입어 세트 스토어 3대 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IBK 기업은행을 꺾고 창단 첫 승을 신고한 페퍼 저축은행은 70일 만에 또다시 기업은행의 승리를 거두며 길었던 17연패를 마감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지역에서 늘어난 토지 면적이 축구장 1513배에 달합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라남도의 면적은 12,359제곱킬로미터로 전년도보다 축구장의 1513배에 달하는 10.8제곱킬로미터가 늘어났습니다.